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허니팝의 진행을 맡은 공채환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팝송들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다가오는 복을 맞이하며 봄 관련 팝송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2주차 허니팝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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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nke. 가사도 교많다. τ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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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마지막 곡, 월러리의 스위트 커피 듣고 오셨는데요.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팝송입니다. 이 곡은 한가로운 낮시간에 들어도 좋을 것 같지만 월러리의 보컬 보이스가 새벽 감성과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한 번만 들어도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도록 쉽고 믿음감 있는 멜로디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. 저는 가끔 가끔 무거운 느낌의 발라드를 듣고 있습니다. 저는 가끔 무거운 느낌의 발라드를 듣고 있으면 끝도 없이 심박이 꼬리를 물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곡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음악을 온전하게 감상할 수 있어 좋은 곡이라 생각합니다. 봄의 기운에 맞게 가벼운 마음으로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이 곡을 들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? 아쉽지만 벌써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네요. 제가 오늘 들려드린 봄 관련 팝송 다들 어떠셨나요?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많아 아쉽지만 학교 캠퍼스 내에서 봄 기운 가득 맞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음악들로 찾아뵐게요.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공채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